오늘 아침 가수 김다연의 소속사 건물 입구 앞에 수백 개의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며 길을 막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원들이 신속하게 근조화환을 한쪽으로 치워 아티스트와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던 김다연은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혹시 이 화환들이 자신의 팬들이 소속사에 보내온 반대의 메시지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최근 일부 팬들은 소속사가 진지하게 일하고 아티스트를 더 잘 대우해 주기를 요구하며 화홀을 보내 항의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김다연에게는 더욱 큰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팬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김다연의 소속사는 이 화환들이 그녀의 팬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이 화환들은 다른 유명 남자 그룹의 해외 팬들에 의해 잘못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이 팬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는 그룹의 소속사에 화홀을 보내어 특정 멤버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룹 소속사의 주소가 김다연 소속사 주소와 유사하고 특히 발신자들이 해외 팬들이어서 주소를 잘못 적게 된 실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식 통에 따르면 해당 남자 그룹 소속사는 최근 특정 멤버에 대한 엄격하고 불공평한 관리 방식으로 국제 팬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화홀를 보내 분노를 표현하고 소속사가 아티스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착각하는 바람에 이 화환들은 의도와는 달리 김다연 소속사에 도착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정오쯤 김다연의 소속사는 배송업체와 협력하여 이 화환들을 정확한 주소로 다시 옮기면서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김다연의 소속사의 입구 앞은 다시 평온하고 쾌적한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의 해프닝은 단순한 오해였지만 김다연에게 팬들의 애정과 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팬들이 자신의 재능과 진솔한 성격을 좋아해 주길 바라며 소속사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불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은 그녀의 팬들과 관련이 없었지만 이를 통해 팬들이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팬들이 팬심을 표현하는 방식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아티스트 소속사도 팬들의 기대를 공감하고 공정하게 맞춰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